무슨 색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무슨 색인지 몰라가지고 지도상에 표시가 안돼 뭔가 은색이랑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그 광물찾는 저거 가져가볼까? 어 맞아 너는 그거 갖고 캐? 그게 뭐라고 그랬지? 어떻게 생물이라고 그랬지? 어쨌든 한 명이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건가? 같은 모양? 그게 광물이야? 아 뜨거? 푸샷푸샷? 너는 왼쪽으로 가 나 오른쪽 여기를 탑업할게 오 이 중저음 약간 굵직한게 남자의 총이야 맞어 경박스럽지 않아 어? 이거 다 저거 아니야? 어 그거 캐야지 이건 또 어디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캘게요 아니 많이 캐야돼 안녕하세요 파이어보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티타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가지고 다 다 알게 안녕하세요 레이저윙님 안녕하세요 아 맞다 방송 보기 전에 추천 한번 꾹 눌러주세요 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킨은 맛있게 드셨나요? 아 부럽다 나도 치킨 먹고싶다 아 진짜 치킨 먹고싶다 내 입에 남아있는 치킨의 맛은 지금 악마의 치킨 밖에 내 입에 남아있지 않아 굽네요 저도 굽네 좋아하는데 쌀베이크 오리지널도 좋아해 오리지널도 좋아해 오리지널도 좋아해 오리지널도 그냥 구운거 이것도 좋아해 그냥 담백해서 우리집은 굽네 별로 안먹어가지고 쌀베이크 쌀베이크 쌀베이크랑 두개밖에 안먹었어 두개밖에 내가 옛날에 먹은게 언제나인거 같긴 한데 감자랑 계란 줄 때가 참 좋아 요즘 안주더라고 요즘은 계란 안주더라고 나 그것때문에 굽네 먹은건데 맞아 굽네는 솔직히 그것때문에 나 그것때문에 먹은거야 아 매우순살 요즘 계란을 안주더라고 요즘 계란을 안주더라고 왜 안주지? 두개라 하나 그거하면 타산이 안맞나? 쌀끔 한 1,2분정도 빨리 시작했습니다 네 틈레이더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나봐 게임은 엄청 재밌었는데 진짜 우리 역할급도 하고 그치 나 나름 귀족남자스타일로 연기 귀족남자스타일이였어? 그게? 어딜 봐서 귀족남자스타일이야 그게 귀족남자 귀족남자 근데 별수없이 아버지때문에 그렇게 춤을 추러야되는 슬픈 인생을 지금 그게 무슨 귀족이야 몰락한 귀족이야 몰락한 귀족 못봤어요 플랜테라야? 못봤죠 못봤잖아요 네 저거 이거 뭐라고 해야 돼 티타늄 찾으려고 저게 티타늄인가 설마? 아 용왕궁 철다그랬지 정글탐험? 정글탐험? 정글탐험중이야 이래는 정글탐험중이야 어제 그거 티타늄 저기 없어가지고 못했던데 티타늄 바가 없어서 티타늄 바가 없어서 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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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루가 없어가지고 툰내가 되게 재밌었어 응 툰내가 엄청 재밌었어 개인쪽은 나도 옛날에 오리지널 그런거 훨씬 재밌게 할 것 같아 옛날에 오리지널 보다 더 재밌더라고 아 안나와 흐흐흐흐흫 아 맞다 한글아 깜빡했어 아 맞다 완전 잊고 있었어 한글 패치 한다는거 티타늄이다 있어 있어? 아 그렇게 생각했더라 근데 이게 물량받는거라서 색깔이 좀 어쨌든 좀 자잘하게 생긴거네 완전 잊고 있었어요 그렇네요 사실 오늘 방송전에 다른 미디 테스트 게임을 해야하여가지고 그거와도 너무 즐겁게 했어 근데 그거와도 완전 잊었어 근데 우리가 재밌으면 꼭 방송이 잘 되는거 아니다 오히려 그게 더 우리가 잘 살려야하는데 어 화면이 작아서 안보인다고요? 화면이 작아요? 누구 이래 화면이? 난 지금 열심히 티타늄 캐고있지 나도 별반 다른나 아 저 거북이 진짜 좋아 아우 화면 바꿔드릴까요? 아하 아하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냥 글 써주시는 분에게 모두 감사해요 바로 확인해서 바로 패치해놓을게요 네 내일은 안하긴하지만 미리 받아서야 해놓을게요 아 근데 이거 맥에서 될까? 잠시만 말탕 빠지지요 나만 내 화면일때만 한거인거죠 그치 어쨌든 찾는 수고를 네 도와주셔서 감사하네요 바로 다운받 바로 설치하면 되니깐 응 그래 펄라도 먹어놔야지 어 안돼 출발했다 용암궁치 했다 그렇지 기타님이 한참 더 늘어봐야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어 이건가? 어 다왔다 나도 기타늄 나 지금 20개 넘게 먹어서 사실 가면은 여러개 있으니까 될 것 같은데 어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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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다 나도 캡마스크 먹었다 오 캡마스크 먹었어? 와 캡마스크 먹었다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지금 된 것 같아 45개 됐을걸? 아닌가? 아이 짜증나네 아 별로 예쁘지않다 귀서다 이게 더 낫다 고양이 귀가 있어야 돼 어 아 안되네 아직 나 못만드네 마스크 별로 안 예뻐 별로야 구려 어 유니콘이랑 세트 되니까 어 나 치타임 66개인데 66개야? 어 어딨지? 맞..맞네요 얘 어디에 미드도 어딘지를 못참겠어 어딘지를 못참겠어 베이컨같은거 먹었냐 언제 먹었을까 베이컨 지오카로 떼서 합치라고 아 지오카로랑 티타노 45개 합치면은 아 오케이 오케이 지오카로를 떼야되는구나 오 티타닉 포즈 오 좋아 좋아 오 우리집에 만들어놨어 이제 그러면 저걸 만들 수 있다는거지 해보자 해보자 나 빠 만들래 일단은 플래티너를 오라 오늘 한번 저도 구경을 해보고 싶네요 못잡아도 플랜테라 플랜테라 어 플랜테라 플랜테라 없어 못참겠어 어딨어? 여기야? 밑에 그거 이거야 이거? 응 빠 빠 빠가 안나오는데? 난 나오는데? 이거 아 여기 나오는구나 녹색 녹색 죄송해요 나왔네요 오 40개 아 20개밖에 안돼 아 이거 못먹었어 많이 못먹었어 20개밖에 안돼 잠깐만 아이템 좀 팔고 아이템 좀 정리 좀 할게요 리드워 같은 거 사실 필요 없거든 이건 뭐지? 클파 방어구? 클파 방어구도 머리톱으로 분류함 근데 이거 이상한 나무는 뭐예요? 아 텅스템 왜 버렸어 버려? 노란색이래서 혹시 아 염료상인에게 교환이 된다고? 아 신기하네 희귀한 염료를 준다고? 오케이 염료상인이 어디냐 나한테 있을걸? 그러니까 한번 교환해 볼게요 무슨 염료를 준다고? 예지해 어 나 싶어요 얘한테? 교환은 어떻게 하는건데? 희귀한 염료 어 이미 교환 됐다 아 됐어 페이즈 뒤 뭐 줬어? 야 이거 봐봐 오 야 멋있다 오 뭐야 페이즈 뒤 오 멋있다 간지? 간지인데 진짜? 멋있는데? 오 뭐야 왜 이러니에요? 고저스한 염료라고요? 안좋은거야? 안좋은거야? 고저스는 좋은거잖아 원래 좋은뜻인데 좋은거죠 고저스가 우아한 뭐 이런걸 고저스라고 하잖아 이런이라고 하면 뭔가 안좋은거같은 유형스라서 좋은건데 부러운거지 지금 아 부러워서 거북이 가보 만들어야 돼 거북이 가보 만들게요 부러운데? 효과가 멋있어 지금 오 근데 고양이 슈트랑은 잘 안어울리긴 하는데 네 고양이가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전사셋 아 그 뭐지 전개? 거북이 이게 전사체제니까 나중에 전사도 바꿀수도 있지 뭐 좋은 근접 나오면 바로 할거에요 우와 세이버 방울력은 보장아 이거 이거 터틀스케일 메일 오 맞네 맞네 27디페스에 하나에? 짱이다 이거 우리 세개 다 켜지 20인데 지금 두개밖에 못만들었어 이따 하나 더 만들어서 이겨볼까? 방울력만큼은 진짜 보장하래요 센 능력 못하더라도 팔라디움 보다는 좋을거 같아서 피 별로 안되겠다 이제 한번 어차피 거북이도 죽여야될게 한번 테스트 성론 테스트 내 캐릭터 너무 멋있는데 미래 고양이인데 미래 고양이 도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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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관상점에서 아 뭐지? 여관주인에서 점점 이상하게 되고 있어 이미 컨셉을 잃었어 여관상점점점점점점점점 어 얘 뭐야 얘 왜 여기서 살아 아 얘 왜 총상이 일로갔냐? 아 진짜 얘네들 진짜 지네들 마음대로 그냥 집을 다 바꿔 걔 죽었어 걔 뭐야? 걔 없어진거야 그러면? 몰라 죽을수라 없어졌나봐 아 이제 필요없어 쟤들 저기있냐 당황스럽게 그니까 아 이거 이거 빨아야지 많이 캐줘 오오 아 그거 좀 편해 아 숨 아니 그 포션이 편하다 아 이거 아 난 이 포션이 이 포션인지도 몰랐어 엄청 좋아 이거 아 다 보여주니까 저건 지나칠 지나칠 리도 없고 어 여기도 있다 욕조려 많이 캐줘 내꺼까지 아 오 멍졸요 곱경이는 안 만들어도 된다고요? 알았어요 아 아 이제 이거 다음 곱경이는 뭐야 다음에 리자드 사오면 푸실수 있는 곱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곱경 잡아야 뭐 아 곱경 잡아보고 싶다 어 나 그 태양 그거 먹어가지고 아 그거? 태양 목걸이랑 합치고 싶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굳어가지고 아 아 아 아 돌 됐어 돌 돌 되면 피가 와 데미지가 더 들어가가지고 아 아 아 던전이구나 여기 아 아 아 아 어디가 있어? 뭐 뭐 그냥 길게 팠는데 던전이야 시참이요? 시참 마크에서 할거에요 마크에서 테라리아는 테라리아는 아직 아니고 마크에서 합니다 마크는 할거에요 네 지금 서버 여는 법이랑 이런거 다 준비해놨어 이제 저거만 만들면 돼 시참용 맵만 만들면 돼 시참용 맵은 다음주에 내가 만들어야 돼 내일부터 만들어야겠다 내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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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저거 크랙 내가 그것 때문에 마크 공부를 한다니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팔라딤도 뭐 그냥 팔아야지 필요없네 내 유령할 돈이 되라 내 유령할 돈이 되라 안녕하세요 엔지알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 티타늄 모르도 만들었고 내 캐릭터 너무 이쁘다 미래소년같아 저 염려는 좀 부럽다 저거 효과가 멀쌍 효과가 멀쌍 염려는 좀 불어 제 탐지 엔지알리님 축제는 잘 되셨어요? 축제? 축제에 노래 부르신다고 했는데 아하 이상한 식물은 기상에도 볼 수 있으니 오 뭐야 성공적으로 했었다고요? 아 진짜 이거 오늘 땅만 파겠는데 이러다가 느낌이 안좋아 느낌이 안좋은데 호파스 또 먹었어 느낌이 안좋아 이 꽃이라도 잘 찾아봐 하면서 이쁜꽃? 이상한꽃? 어 바로 바로 찾다마자 바로 할 수 있게 기상에도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염료 분홍색꽃? 어 분홍색이 뭐뭐하는꽃이? 그 분홍색이 플랜테라 부은거라고 했나? 어 아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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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과원이 있다고요? 그 꽃만 오오 이쟨 지사한 식물은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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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워도 된다. 이 애들이 있으니까. 내.. 내 땅을 차는 이유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피를 누리려고. 아 그거? 무슨 플룻? 어. 하트 플룻, 하트 플룻. 개인적으로 거북이도 잡고 싶고. 마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어. 이거 물리학 진짜 좋다. 너무 편해 저거 진짜. 이 물리학 어떻게 만드는 거지? 너무 편해. 더 물리학 진짜. 어. 가보여.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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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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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우.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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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그만준다. 아 이렇게 남아 정글에 엄청 많은데? 남아 도는게 정글 그 어? 녹졸인데? 녹졸이야? 마릭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또 또 또 돌됐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녹졸이 진짜 많다 숨겨진 게 엄청 많네 엄청 많아 반짝이는 꽃 달맞은 꽃 금오월 백 백금 물병 아 동물타고 숨겨진 게 아 동물타고 숨겨진 게 아 야야야 아우 테라리하면 목이 뽑으네 빨리 모니터가 와야 돼 힘들어 죽겠어 아 그냥 광물이여 아 나 너무 너무 많이 먹는다 철철 넘치냐 지금? 꽤 많은 거 같아 다운 넣어줄게 오케이 땡큐 아 아 아 아 나는 아 언니 같은데 내가 죽은데 돈 다시 회수했고 차고 넘치네 진짜로 이제 꽃만 찾으면 된다 뭐지? 살라디움 엄청 많아 거북이가 별로 없지 왜? 거북이 막싸 옛날엔 거북이 엄청 많았거든? 근데 요즘 필요하니까 거북이 안나와 필요하니까 안나와 거북아 등껍질 좀 내놓으렴 아 저렇게 생겼어요 꽃이? 슬라임색? 저런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대양고나 마영님 안녕하세요 smart 아무리 찾아도 안나 이거? 이거? 그건거 보다 그건거 보다 그건거 같아 오 좋아 좋아 찾았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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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다는데 어떻게 이거요? 페라리아 소환된거 어디로 가 어디에 어디에 안돼 안돼 야 워벌 아 맞다 워벌 어디있지 간다 난다 어딨어 죽는거 아니야 지금? 정글에 있어 정글 아 맞다 우리 지금 저기 아니잖아 저기 아니잖아 동맹이 아니잖아 내 PC판테라 아리아 네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동맹을 맺는걸 깜빡했어 아 아 달려왔는데 아 동맹을 맺어 맺었어 빨간색 저거 그냥 소환이야 깨면 바로 소환이네 네 키보드로 하는거죠 네 키마로 합니다 키마 네 아 아 저거 얘기했던거? 주위의 분력을 다 제거해서 아 공간을 만들어서? 넓은 곳에서? 갑자기 너무 좁아도 퀴할 수가 없더라 어 그냥 다 맞아야지 이거 팔아야지 뭐? 저급한 나의 가구 드디어 빠이빠이구나 안녕 너 만들고 뭐 모자란거 있으면 내가 만들어줄게 가봐봐 이 뭐지? 아주 현대하는 미래기술로 이 녹조류 네이버에서 설치 못하죠 돈주고 사야돼 녹조류 이거 거북이 말고 다른걸로 업을 못해요 녹조류 그냥 가봐디어 그니까 녹조류말고 그냥 가봐봐 거북이처럼 뭔가 뭔가 다른걸로 또 업이 된다던지 시루마이트바로 아 가공이 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에스멜로님 다 버렸지 다 버렸지 어? 시루마이트 봐 그거 그 홀리 그거잖아 그게 홀리라고? 시루마이트를 버렸다고? 플랜텔을 아직 못 잡았어요 방금 봤어 구경했어 구경 나 죽었어 이게 홀리라고? 할로우? 할로우구나 시루마이트는 뭐야? 시루마이트는 다른거 아니야?